야 우리 팀 다 어디갔어? 다 미국 갔어 이거라 먹어라! 1대 2대 3대 그렇지 어 야 이거 한번 하자 이것은 수류탄이요! 자 죽으세요 이제 와 데미지가 올라요 갓겜 야 사람 좀 많은데 없냐? 사람 좀 많은데? 여기 3명 여기 3명 여기 3명 야 원래 다 3명이야 3명씩 나왔어? 자 레드팀 기지에서 잠깐 재밌는 걸 해볼 거예요 바로 자 우리와의 실습 시간 비둘기 먹자 도망가 writer 자 선생님 어디가세요? 오늘 재밌는 걸 할 겁니다 오늘 오리로만 싸울 거예요 자 일단 저희 럭플 갈 건데 오 뭐야 여기 다 시성자야? 여기가 가만히 있어보세요. 여러분들 티어가 안 보여요. 가만히 있어보세요. 가자! 자 여기 4명 전부 다 다 히트해요. 자 남애끼리 럭브를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 잠깐만. 낚시꾼 찾겠지? 차라리 낚시꾼 없는 사람 없겠지?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번에 영상 나왔죠. 슈퍼 낚시꾼이기 때문에 이걸 땡기는 게 빨라요. 여기서 슈퍼 낚시꾼이란 선택받은 몇 명만 사용 가능한 특수능력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쏘지 마세요. 나는 연구팀 직원 이제 제 겁니다. 야 침대 방어 끝판왕이 나와버렸다. 잠깐만 생성기 2단계요? 우리 팀 왜 이렇게 빨라? 안녕하세요. 어 에메랄드 나이스. 오케이 에메랄드 먹어주고. 야 잠깐만. 우리 한 개 이상 없는 사람. 자 여러분들 다 이리 와 우리 팀. 얘 공중에 떠있어. 우리 한 마디씩 무조건 들고 와서 상대팀 기지 위쪽 블럭 이렇게 쌓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깔 겁니다. 자 들어가자. 이게 무슨 자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목표 변경. 자 올라온 다음에 위에서 오리 까 오리 까. 오리를 까라고. 난 나보다 약한 녀석이 시키는 말은 듣지 않아. 잠깐만. 오리야 어디 가. 오리야 어디 가. 자 그러면 나는 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가지고 밥을 부숴버릴 거야. 자 캐고 도망가. 죽어라 이 거물이야. 아이고야. 아이고야 반짝 같네. 오케이 레드컷 레드컷. 어 야 이것도 뭐야. 야 야 여기 아직 남았다. 너 뭐하냐. 아니야. 아니야. 오케이 맞았어요. 오케이 아무튼 아무튼 레드컷. 잠깐만 잡은 거지. 이제 왜 공중에 떠 있어.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제 침대 없거든. 죽으면 안 돼 우리. 따라오세요 여러분들. 자 들어가자. 자 빠르게 와가지고 밥을 부숴버릴 거야. 안 보이는 척. 연막 속에서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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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신을 야 한 명 그 와중에 또 죽었어. 깡화 대포 이거 놔 드셔. 어 야 이거를 어 아 낚시꾼이 굴었네 이거는. 야 다른 거 오리랑 조합될 만한 다른 거 뭐 있지? 에어리 갈까? 이거 아직도 그게 될 거거든. TNT 그거 써가지고 혼자 죽은 다음에 데미지 올리는 거? 내가 세지면은 내 오리도 세지 않을까? 어 그런 생각. 채팅창에 에어리 그 TNT 버그 막혔다는 사람이 좀 있거든. TNT 산 다음에 진짜 막혔는지 한 번 보자. 이것은 수렴탄이요. 뿡 야 되는데? 안 된다는 사람 나와. 야 되잖아. 멀쩡히 되는데요.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. 이게 30초 제한이 있어 이번에. 에어리가 넣은 거 가지고. 뿌웍 뿌웍 아 안된다. 야 근데 에어리가 30초 넣으면 너무 좀 뼈아프다. 안녕하세요. 야 이거는 뭐야? 선생님 어디서 대놓고 대놓고 오시는데 지금? 죽었어? 야 쟤 왜 이렇게 했어? 오토마우스야 뭐야 저거. 빨리 나아줬으면 좋겠어 친구들. 야 저거 잡아. 정지하겠습니다. 오케이 컷. 야 에어리 달달해요. 야 2분에 7킬. 요러면 오리도 세지지 않을까? 중앙은 제 겁니다.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. 오지 마세요. 여러분들 저 철 좀 주세요. 여러분들 철 주세요. 철 주세요. 철. 철 철 철 철 철 철 철. 아이고 달다. 야 생성기 7단계. 야 그냥 이거 중앙에다 까겠습니다. 중앙에다 까면 이거 우리가 알아서 싸울 것 같거든? 쨔! 우리가 싸워. 넌 할 수 있어. 비틀기야 먹자. 야 우리 싸우는 거 구경해야지. 야 어디까지 가. 어디까지 가. 어디까지 따라가. 와 한방 뒤에 41이야. 일로 와. 안 되잖아. 한 명 잡고. 야 우리 죽었냐? 어 우리 죽었납다. 오케이. 두 명 잡고. 자 여러분들 자 한 대 두 대 세 대 자 5분에 13킬 왜 이래. 자 일로 와보세요. 한 대 두 대 세 대 자 나무가 아빠 세 방 컷이거든요. 이건 그냥 애오리가 사기잖아. 자 중앙에다가 우리 깔겠습니다. 야 우리 팀 한 명 남았어. 야 우리 팀 다 어디 갔어. 다 미국 갔어. 띄거라 먹어라. 한 대 두 대 세 대 그렇지. 자 중앙 먹겠습니다. 중앙에다가 오리 두 마리를 까겠습니다. 자 오리야. 오리야 가서 싸워. 전투 오리 39 딜. 야 오리가 나무가 아빠를 세 방 컷을 내요. 잠깐만. 야 오리야 길막하지 마라.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그렇지. 나 살고 싶어요. 나 이제 낙사하면 끝이야. 진짜. 그러지 마라. 야 바바검. 운빨 똥만 깨. 야 21킬한 것보다 운 좋아셨던 바바검이 더 센 게 말이냐 이게? 운도 실력이라고요? 그거 실력 없는 사람들이 하는 대표 대사 아닌가요? 야 이것이 바로 뭐다? 생성기 4티어. 좋았어. 1분의 철갑 철칼. 요대로 갑니다. 안녕하세요. 한 대만 맞아. 나가. 으악. 자 가실 관명. 자 와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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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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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 있다 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도망가. 빨리 있자. 자 상대편 기지 가가지고 깽판치고 오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일로와 보세요. 이녀석 한 대만 맞아. 두 대. 세 대. 야 레드팀 기지 들어간다. 자 안녕하세요. 가정 방문 왔습니다. 아니야. 쓱싹쓱싹. 가정 방문. 가정 방문 쓱싹쓱싹 해주고 도망가. 자 노랑이팀 가정 방문. 자 우리 노랑이가 학교에서 맨날 잠을 자요. 그래가지고 물리치료를 좀 받아야겠어요. 자 한 명 잡고 아이고야 기지에서 잠수를 타시네. 자 잡고 도망가. 여기서도 키를 올렸다. 그러면 다음 초록이한테 갑니다. 자 초록이는 여기는 뭐냐. 안녕하세요. 두 대. 오른발. 자 가시고 잡고 도망가. 됐어. 이 정도면 됐어. 4분의 18킬. 요 정도면 많이 올렸다. 이게 에어리다. 희망편. 어 생성의 3단계. 나이스. 좋았어. 우리팀 잘해. 야 레벨 뭐야. 아니 웅팔. 어 야. 이거 한 번 하자. 이것은 수류탄이요. 자 죽으세요 이제. 와 데미지가 올라요. 갓겜. 야 사람 좀 많은데 없냐. 사람 좀 많은데. 여기 3명. 여기 3명. 여기 3명. 야 월요일 다 3명이야. 3명씩 나갔어? 자 레드팀 기지에서 잠깐 재밌는 걸 해볼 거예요. 바로 자 오리와의 실습 시간. 우우 비둘기야 먹자. 야 오리야. 오리들아 뭐해. 거기 올라가시봐. 도망가. 자 선생님 어디 가세요. 끈매기. 여기로 오셔야죠. 여긴 이제 오리 깔아놓고 얘네 못 나오거든요. 오리 2대만 좀 주고 있네. 자 이대로 남겨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진정한 테러지. 야 도둑의 피. 도둑의 피 이만큼 남았어. 아이고야 또 키리 들어왔어요. 우리 오리들이 아주 일을 잘하는구만. 야 오리야. 뭐하고 있는 거야. 잠깐만 야 구경가자. 야 오리가 지금 다 잡고 있는 것 같다. 야 길 올라왔다. 야 오리 때린다. 오리 때린다. 어 여기다가 네 친구 하나 더 만들어두고 갈게. 어 둘이서 여기 기지 잘 지키고. 어 야 굳이 그 안까지 들어갈 필요한. 배드워드에서 살 수 있는 간단한 자동 킬 농장. 와 정말 간단하죠. 이렇게 하면 당신도 50킬 가능. 아 우리팀 죽었구나. 야 우리팀 왜 죽었냐. 괜찮다. 나는 뭐다. 72킬이다. 오늘 80킬을 채우고 갑니다. 오늘의 결론. 내가 아무리 CC 이키라고 오리 갖다가 다이아가 빨리 레반 컷을 낸다 해도 운 좋아서 나오는 레브란트는 못 이긴다. 아 근데 여러분들 내가 랭크였으면 이렇게 게임 안 해. 랭크였으면 빠켜마는데 이제 일반이니까 좀 예능 플레이를 한 거지.